4 거기에 이렇게 그런게 낫겠다 이쪽으로 해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이런무가 딱 없죠 뭐 으 으ほ 으 세차와 봐요 으 으 에 이만한데 이제 안 넘어지잖아 봐 아 이게 아니네 아 이아야 으 으 으 으 으 이게 반대로 해야 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되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예 방식을 알았어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요 으 2 으 으 으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지 뭐 이거 다는 크게 응사하면 바짝 땡기면 해야되지 포용성이에요 안풀리면 되지 이렇게 안 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쎄면부터 해봐 쎄면요? 지금 실어지면 안되지 아니 저거 갈때 같이 가요 저거 저거 통갈때 통갈때 그냥 이것만 막 실어 그리 얹어봐 그리 얹어봐 여기? 아 이래 가면 되겠다 저거 싣고 하면 다 홀로가 쎄면 하고 앞으로 좀 뺄까요? 아니 경운기를 털떡털떡 내나가 다 실어 버리게 아이고 기아 들어간거 아이요? 털떡턴 됐다 됐어 됐어 쿵 어둡 말 허락 5 으 으 으 아 이게 낫지 이렇게 안되고 이렇게 예 뭐 으 됐어요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라더라 고기와 조금 잘 지름한다 으 으 뭐 이때 이렇게 하면 돼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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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팔 휘었네 아유 개새끼들 아이 이때부터 써면 돼 허이셔차 아 이거 올 기분 다 빼네 에이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에이 이거 봐라 완전 망했다 이게 아 이거 그 많은 그래도 자재를 거의 다 올렸네 야 그 조그만게 아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하나 빠졌다 이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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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저기 밭에 쓰는 관리기인데 관리기가 뒤에 소레나를 달아 놓으니까 이런 경사진 곳도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힘차게 이유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